먼저 도전할텐가 선택하여라 타격을 제거합니다 왜 안좋아보이지? 뭔가 발전이 없어보임 부우칼 곰풀기 밴풀이자마자 무모한 돌진 어떤 자세로 자고 있는거지? 궁금하네 난타 떨어져 버린 휴대폰 아이고 이런 피 많이 깎이겠다 별로 많이 안깎였다 캐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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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류 위압 물고기도 자기 어 연사 먹었으면 여기서 까비 캐틀벨 아 저거 되게 오랜만에 듣네 벤입니다 벤입니다 어우 겁나 아파 난관 아니 여기서 난관까지 넣으면 드로 안되잖아 흠 주들이 다 부칼이라 보소기 잡기 안좋네 쌍절군 몽디 또 풀기 몽디 안 맞아 짜식이 마려 슬라임 크러쉬 할거야 안할거야 부칼이 더 센가 24 부칼이 더 세네 위압 위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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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starch 위압하다 다시 위험하다 다시 안 위험하다 따다다다단 연사 쓰나봐 연사봉디 저열 이제 유물 못 먹는 거야? 연사봉디 디 그 캐릭터 아이고 아이고 이놈이 새끼들 아까 룬반구 들고 왔을 때 주작한 그런 일고 아니 잠깐만 아니 창작소매 아니 잠깐만 아 숨도 안시고 때리네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하아 하아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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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 더 드세요 한 판 더 드세요 8번 8번 구상참질 아니 뭐 쓰레기 카드만 골라서 주는 이유가 있나? 구상이요 구상이 필요한 덱이 있고 딱히 필요없는 덱도 있죠 유물이라는게 어차피 다 있으면 다 좋죠 있어서야 안좋은 유물 거의 없지 그냥 쐭 돈이랑 저울 들였을땐 아니 패덜 튜브를 밟고 뭐고 부칼담이 됐다 몽둥이 빨리 뜬걸 좋아야되나 나 죽는다 안녕 아직 안 죽는다 몽디 양상추 양상추 클로스 라인 라이나르트 몽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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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봇 이빙 걔 다 액상격 진화이제나는 아 뭐고 상점시러 상점시 러 상점시 러 상점 러 진화 강화할까 사열 강화할까 2번 턴 위험하다 잘 넘겼다 잘 넘겼다 헷갈리면 명치를 치라 그랬어 나의 승리다 사신 힘이 6인데 사신 써야지 양상추 어두운 피 최대 체력이 근데 68밖에 안되네 대구 대구 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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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극한 수련장 den 사라 JC 수 슬이 죽으면 고래가 살려줘서 불필은 몸밭 전장 흘네 흘려보내기 지금 와서 강화도 안되있는거 먹어봤자 엄청 좋진 않을텐데 여기서 사신이 빠지네 기사회생같은걸로 함 시원하게 태우고 그랬으면 좋겠네 어우 힐양바 아씨 흘려보내기 나오니까 흘려보내기 플러스 나오네 평소에 점탑이야 한개 돌파 맨날 싫어하지만 지금은 진짜 한개 돌파 있었으면 좋겠다 한돌 생각이 간절하네 피가 이만큼 깎였는데 딱히 깎인거 같지 않다 프랩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풀핏 했어 이게 체력이야 코인이야 진화 161힐 깨시 맘대로 때릴 수 있다 예아 아이 똥 카드만 주지마 한계 돌파 줘봐 맨날 한계 돌파 욕해서 안 나오는 거 아냐 양배추를 잘먹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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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용 몸풀기 풀기 매미 매미가 언제 울지? 매미 소리 못 들은 거는 더워서 안 오나?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많이 운다구요? 그냥 주변에 없었던 공간 아... 쓰르르... 찌르르르 스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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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르르르 진화 먼저 쓴 건 다행이다 매미 없으면 좋지 매미 겁나 시끄럽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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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상이 설해왔는데 드로가 막히네 아우 끔찍하다 염주 진끈 실수 다음 유물 스포일러 아 재밌어 무감각이라도 안나오네 이거 아 참 금강좌 몸풀기 운명을 탈리한 아 재밌어 재물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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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워스 자 참 말로 아 여사 태웠다 실수했다 태워도 크게 상관은 없네 하이 에이 미션 승리 베베야 나와요 재물 하나 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음 좋아 해제 재물 쓰고 재물 전다 진화 쓰고 사열 안 쓰고 싶은데 안 쓰면 기사생이 태우니까 억지로 아씨 아파요 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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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버 사율이 빠졌어 사율이 빠졌잖아 흠이 아클모에 구멍 뚫린다 죽을 뻔인데 쫄깃했다 세력의 복사가 죽여야 하는데 복사가 돌랑발랑 숫돌 전투 장비 살려 돌랑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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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심장아 오빠 좋아 아이티향 났으면 서순이네 나는 저거 생각하고 느꼈었는데 그 뭐냐 어둠의 족쇄 오 뭐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무슨일이 일어났지 아 아 아 아 아까 들어봤을 때 쭉 땡기면 되지 않았을까 뭐야 바뀌었어 강섬 대 강섬대 술술 강섬대 술술 내.. 어엇! 내 치아오 내었어 아 이게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냐 아니.. 게임이 바뀌어 계속.. 아니.. 아니.. 궁금하다.. 이렇게..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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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생이 있어도 아 사운드 씹히네 무감각이 없어서 못 막아 사신이 내게 준 새생명 사혈은 다음번 부터 쓸까?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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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혈을 쓸까 말까 사혈 쓰고 딜 챙기는 게 맞겠지. 다음 턴부터는 사혈 못 쓴다 이제. 쓰면 뒤져. 사운드가 씹히는 고통 속에서. 아이언 클레드가 승리를 쟁취합니다. 아 이거 첫 트라이에 이기는 거였는데. 실수로 레디 눌러가지고. 아 나 어둠의 봉 없는 줄 알았어. 레디하는 갑자기 레디하는데 갑자기 카드가 졸아라라라라. 클리어 못한 85포네. 이런. 2938 엘리트는 겁나 많이 잡았네. 완벽함 하나도 없고 영수증 짧은 거 봐. 수리검을 집어쓰야 했습니다.